네,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. 전 시미즈 에스파스 소독 조재진입니다. 먼저 구단 창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 또한 2004년부터 2007년 시즌까지 함께한 시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. 그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갖고 있는데 일본에 계신 분들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시길 기원 드리며 요즘 팀 성적이 안 좋아서 괜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팬분들은 조금 더 선수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 또 팀 선수들은 팀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면서 뛰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창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